여기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흐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큰 등기점이 되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로서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살아가게 해주신 모든 만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사람들은 자꾸 뭔가 쌓고 모으고 자꾸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전체를 흐르라고 했죠. 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돌, 배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둘이 함께 하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또 둘이 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람들이 아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헛뜻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좀 교세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그 건세를 누리다가 보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한 500년 지나가는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헛뜻신 것 같습니다. 신의학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명, 3천명씩 모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엘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헛뜻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보금이 더욱더 빨리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의학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시면 많은 분들이 왔죠. 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니까 3천명 5천명 4천명 예수님이 한 번씩 오빙유의 역사에 있을 때 5천명 4천명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받는 일에 힘을 합해드려요. 그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모이면 이제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치로서 함께 모일 때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살짝 옆으로 비켜놓고 우리끼리 모인다든지 이러면 일이 나는 거죠. 우리 팬덤이 일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사회로부터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났어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소수만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 북한에서도 북한에 대단한 부엉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이럴 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헐라 하나님은 허는 것 우리로서 해야 할지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모이면 쌓고 모으고 모이면 권력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성전을 헐라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정형할 것인가 성전을 헐른 일은 회개하는 일 성전을 헌는 일이겠죠. 자신을 지난번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가난하게 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성전을 헌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제 나누어 드린 그 이제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본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그 육체를 십장에 못 박으시는 일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금의 진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문말씀 같이 말씀 했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헌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신앙을 표현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긴장하게 드리고 외적으로는 굉장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기 말씀 그대로 나를 마음은 내게서 말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그럴수록 그런데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은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는 멀어지면서 헛되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리를 불러 이러시되 듣고 깨달아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정말 내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3회상 신문정 7절 말씀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의 여부와는 중심을 보시는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다른 것 이 세상 것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흐래 흘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가르쳐 있으시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성향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서 자기 속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려주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환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태문 15장 8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사람의 재명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흑대에 경비 하는 하여 믿어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럴 때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기모드우스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의 능력을 따르잖아 믿음의 역사가 따르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새깨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서로 다투고 이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모습 모이면 좋아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요 미국 현상으로 보십시오 미국이 처음에 독립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와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찾아와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대단했죠 어떤 의룡송에서도 신앙으로 이기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미국이 지금 2,4,5십 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요즘 현상을 보십시오 엉망진창 있죠 부정부패 말로 표현할 소설 정도로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이 이것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많이 강조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모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이면 범죄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모이면 해치시고 해치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친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내용이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혜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일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떼버리고 외적인 것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대상 더 이것을 견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치 않게 보셨는가 하면 내가 견디지는 못하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결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활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아주시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이런 제사와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는 신앙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의 죄가 주옹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옹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드리라 사람으로서는 안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는지 와서 저렇게 깨달아라 이 말씀 하시는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를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사야 전체를 거내요 그래서 이사야 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망군에 여호하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슬라브의 하나가 화주로 단해서 취한 바 핑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 내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줬고 내 죄가 사여 줬느니라 하더라 여기 지금 숯불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 역사 하심으로 해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여 지는 역사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누가 우리를 가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 돼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셨소 우리 성교 하는데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사야는 본래 선지자로 하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분인데 왜 이것이 구정하다고 했겠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가해 갈고 누가 보금 들고 가겠느냐 보금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 이때까지 이사야가 잘 전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우리에게 보금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이제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보금을 들고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가겠느냐 이사야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이사야 위에 변론하자 했는데 40장 41장 1절에도 같이 변론하자 말인데 그 바로 위에 말씀이 이사야에서 40장 31절 오직 여우아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밖일 하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우아를 여우아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우아를 악망하는 새 힘을 얻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지키는 그런 것 이런 종교활동을 위해서 모든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으시지요 내 앞에 잠병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하자 지금 변론하자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시면서 보십시오 위에도 변론하자 하시고 내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해질 것이오 진엄 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 되리라 양털 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도 변론하자면 다음 말씀에 보면 같은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꿋 떨리라 우리가 흘면 우리를 다시 흘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 우리들이 하려고 모이면 하나님이 흩하십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모든 신앙인의 대표 신앙인의 대표 야곱이라 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내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내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라 하나님 우리 구속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방식 종교 뭐 여러가지 규력 다 있지만 그 절기를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너희들 마음만 피우면 내가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골로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 잘 생각해봐요 자꾸 허를 하는 게 뭐를 허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오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초동학문 철학이고 뭐 간에 어떤 것이 신학이고 상관없어요 초동학문 사람이 해놓은 것은 초동학문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노랗질 한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다 흐러버리고 뭘 쫓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같은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의문에 썼다는 많은 리튼 코드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서를 도망하시고 없앴다는 흐러버린 겁니다 제하여 허래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이게 다 흐러버린 정서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성리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겁니다 그러죠 십자가 그러니까 그 외의 것으로는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딴 것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다 흐러버려 야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성리 하셨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야 지금 앞에까지 나오는 전부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절개를 정해놓고 다 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은 믿음으로 어려워 지는 이 한 의 이것을 쫓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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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서 예수 안된다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할지라도 그건 안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쓰기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정해놓은 규율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장 56절 말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채우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사망의 근처 아래 있게 되는 율법을 예수님이 피했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56절 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니야마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육이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꾸 나를 세우기 위해서 뭘 쌓고 저축하고 뭐 그렇게 말라는 하나님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 말니야마 우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과 진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56편 12절 13절 내가 감사 죄를 주게 드리리니 범사에 감사 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15절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야마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미니라 고레스 3장 15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너희는 감사 합니다 우리가 감사 하는 것 중에 다른 것도 다 우리가 감사 해야 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신 이거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그러니까 주님의 의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함께 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인 그와의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침을 건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 위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율법을 패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말씀을 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도 아니죠. 말씀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수하라. 우리가 지금 이 성적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할 수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다른사람이 이야기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주교에서 성경 보지도 못하여 이야기한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분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나갈 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다 주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읽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예수로 말미암을 감사하는 거죠. 예수 한몸 되어서 감사하고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을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있으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나 그리고 10장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라 우리 신앙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없죠 항상 감사하는 내용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여러가지로 하나님 다 예비와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합니다